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에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잠깐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표현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선언, 기술적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절차적, 그 다음에 신체지, 상식 이렇게 된다고 했고 위쪽으로 갈수록 말로 풀어내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언적 지식에서 저희가 첫 번째 중간고사 전까지 해서 배운 것은 의미망, 신텍스, 시멘틱 네트워크였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던 명제 논리인데요. 각각의 명제를 독립적으로 참 거짓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명제들 간의 조합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크게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말 풍성처럼 부정, 연언, 선언, 함의, 동치 이렇게 다섯 가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표현할 때 한국말로 표현하거나 and 혹은 or 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순수 우리말인 논리고, 논리합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연언이나 선언은 어느 정도 한국말을 이해했을 때 이해가 되지만 함의 같은 경우는 이 기호 자체를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도 풀 수 있을 수준이 되고 또 한국말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함의 자체는 첫 번째 명제를 부정을 하고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를 선언 또는 관계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었던 그런 명제 논리를 계속 이어나가되 연언이나 선언으로 조합된 명제를 기존의 드모르간 법칙이라던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고 기호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은 각각이 존재를 할 때 저희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명제와 기호에 다 반영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두 개의 명제와 그 두 개의 명제 안에 관계가 연언 관계일 때 이것에 대한 드모르간의 법칙의 결과는 P와 Q라고 하는 각각의 명제를 부정을 하고 그리고 연언을 선언으로 바꾸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두 명제 사이에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연언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왜 필요할까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기 전에는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반대 경우로 문제를 표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어떤 설킷을 디자인한다던가 어떤 확률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어떤 명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보면 의외로 문제가 직관적으로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히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Theorem이 왜 등장했을까 그 동기가 뭘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신다면 향후 어떤 어드밴스드 된 문제를 푸실 때나 아니면 이 등장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언이나 선언으로 조합된 명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꿨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첫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저희가 분배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P라고 하는 명제를 과로 안에 묶여있는 Q와 R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따로 분배를 해서 고려해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제들이 선언관계든 연언관계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어진 문제에서 규칙을 활용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번 진리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번 살펴보면 PQ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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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이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와 Q의 연언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얘에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명제에 부정을 하고 연언이 선언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따로따로 구한 거에서 한 번이라도 참이 있으면 5월 관계가 만족이 되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는 결국에 이 결과랑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레이어에 상관없이 어떤 서킷 디자인이며 어떤 맥 레이어에서의 무슨 통신이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다 활용될 수 있고 저희도 역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표현할 때도 이런 명제 논리의 드모르간의 법칙이 활용될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명제가 처음에 연언 관계일 때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선언 관계일 때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간고사 이미 봐 보셨지만 일단 기말고사를 좀 빨리 얘기하는 것도 이른감이 있지만 미리미리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를 조금 얘기를 해 드려야 변별력이라든가 혹은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얘기를 해 드리자면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 범위를 고려해서 기말고사를 보되 일단 당연히 지식을 표현하는 명제 논리부터 좀 더 깊게 문제가 OX 문제부터 해서 단답형부터 해서 필요시에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를 좀 명제로 표현을 해보고 풀 수도 있겠고 코딩 문제는 명제 논리에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논리에서 만약에 OX 문제든 단답형 문제든 조금 어느 정도 어드밴스드 된 사고력 문장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증명을 할 때 이런 진리표를 그릴 수 있으셔야겠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제 논리를 궁극적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는 뭔가를 증명을 할 때 저희가 다이렉트로 증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명제를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부정을 했는데 맞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하기 전 처음에 명제가 옳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명제를 말을 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명제는 옳다, 참이다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오히려 반박을 한 다음에 반박 즉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하는 것 자체가 완전 잘못됐어요. 그러면 부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제는 맞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제 논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박에 의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함의를 기호를 없애면서 선언과 부정의 조합으로 다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을 두 번 한 거는 오리지널과 같기 때문에 부정 두 번은 그냥 오리지널 표현의 명제로 바꿔 쓰게 되면 결국에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에서 이 부분이 반박을 했을 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지 즉 명제 자체가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스텝을 가지고 저희가 명제 논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반박에 의한 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오늘 날짜 쓰시고 명제 논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반박에 의한 증명이라고 하면서 앞서 보이는 네 가지 스텝을 쭉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출의 원리입니다. 영어로는 Resolution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진 명제가 지금 주어진 명제가 참일 경우에 상반된 요소들을 다 소거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혹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 교과목을 배우든 경영 교과목을 배우든 어떤 인문 공학 교과목을 배우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이셔널 띵킹에서 세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의미 없는 상반된 요소는 소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가진 명제가 참일 경우에 이 주제에서도 역시 상반된 요소를 소거하고 남은 것을 선언으로 연결함으로써 참이 되는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도출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요.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연언으로 이어져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역시 증명을 하려면 앞서 보이는 아래표와 같은 진리표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사실 P하고 Q만 주어진 게 아니고 R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명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둘, 넷, 여섯, 여덟 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참참참, 참참 거짓.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자리만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 세 공간 중에서 돌아가면서 두 자리씩 거짓인 경우 나머지는 모든 자리가 거짓인 경우 요렇게 고려하면 이제 여덟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연언을 쭉 저희가 나열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이제 함의를 일단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함이라고 함은 부정과 선언의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명제가 있지만 그 세 개의 명제 중에서 둘, 둘 고려하면서 처음에는 함의 관계를 고려해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언의 관계를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함의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언 근데 함의도 결국에는 가운데 선언이 있는 거잖아요. 즉 선언과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가운데 이렇게 연언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결국에는 저희가 도출 원리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다.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P, Q, R이 주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P, Q의 관계를 살펴봐요. 그 다음에 P, R의 관계를 살펴봐요.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도출 원리로 무엇을 유도해 볼 수 있느냐 Q와 R의 관계를 도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도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 개의 명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 개의 페어씩 이렇게 고려를 해볼 거 아니에요. 두 개의 페어가 선언이에요. 관계가요. 그리고 또 두 개의 페어도 역시 선언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연언으로 이어지게 되면 저희가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느냐. 결론은 이런 식으로 전혀 저희가 다이렉트로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Q와 R 두 페어의 명제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두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파란색 화살표를 저희가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역시 저희가 명제 논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명제 논리는 첫 번째는 반박에 의한 증명에 활용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출 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언으로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결국에 연언으로 이어진 경우 나머지 그렇죠 바로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두 명제 간의 관계를 저희가 자동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노트에다 이 부분도 필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꼭 찍으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도 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도출의 원리에 관련된 이 진리표 같은 경우는 개인 노트에 대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처음엔 보고 쓰시고 두세 번은 보지 않고 본인이 한 번 정말 선언으로 이어진 명제가 연언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값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명제 값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인의 생각 스스로 쓰신 것과 제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답 진리표와 비교하시면서 플립트러닝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 원리를 그러면 궁극적으로 진짜 어쩔 때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진리표에서는 명제가 PQR 세 개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고력 문장제로 좀 어드밴스드 된 문제를 한 번 살펴볼 때는 PQRS라고 하면서 명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음악을 좋아하면 콘센트에 갈 거다. 국어를 좋아하면 독서하는 것도 좋아할 거다. 이런 각각의 함의 조건이 있고 그 함의 조건이 연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면 콘서트에 간다. 그리고 국어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한다. 그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한다라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고려하는 거는 빨간색 선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좋아하면 콘서트에 간다. 만일이죠. 만일 좋아하면 콘서트에 간다. 국어를 좋아하면 독서도 좋아할 거다. 그죠?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네 개의 명제가 주어졌을 때는 음악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한다. 이렇게 명제를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콘서트에 가고 독서를 좋아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여기에서는 이게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콘서트에 가고 국어를 좋아한다. 자, 과연 이게 맞을까? 그죠? 세 개의 앞서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빨간색 화살표 즉 두 명제 간의 페어 관계를 통해서 이 명제들은 어떤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사실 도출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함의 기호를 바꿔 쓰고 다른 함의 기호를 또 바꿔 쓰고 역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필요 없는 괄호를 제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세 개의 화살표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 선언, 그죠? 선언으로 각각의 페어가 혹은 단일 명제가 존재를 하고 그 각각의 페어 명제들은 어떤 관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선언, 명제 페어가 이런 식으로 연언, 연언, 연언 관계로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쵸? 명제 논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인 도출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원래 명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상반된 요소를 소거하고 또 상반된 요소를 추가로 소거하고 또 추가로 소거하고 추가로 소거하면 결국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을 했는데 부정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요 개념 즉 궁극적으로 요 개념은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세 개를 바탕으로 저희는 콘센트에 가고 국어를 좋아한다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콘센트와 국어, 콘서트와 국어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도출하기 전에 뭘 기분으로 알고 있었나요? 음악을 좋아하면 콘서트에 간다. 국어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명제의 논리가 활용되는 두 번째 도출의 원리를 먼저 활용을 해서 처음에 주어진 노란색 박스를 도출의 원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반박에 의한 증명에서 활용되는 명제 논리 첫 번째 명분을 이용을 해서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어진 이 노란색 그쵸? 명제 논리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저희가 각각의 명제를 PQ 혹은 PQR 혹은 PQRS의 데피니션 디파인을 하고 그게 경영학과에서든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든 아니면 인공지능 사례에서든 PQRS 혹은 PQRS A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개수에 상관없이 명제에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런 명제들 간의 관계를 저희가 선언 간의 두 페어 간의 관계가 연언으로 표현되는 도출 원리로 쭉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쭉 풀어나가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마지막에 부정을 해보면서 모순이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반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주장하고 싶었던 그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음악을 좋아하면 콘서트에 가고 국어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콘서트에 가고 국어를 좋아한다는 것도 역시 참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지식 표현에서 두 번째인 명제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언적 지식에서 표현 방법인 세 번째 수로 논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플립트 러닝 충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